안녕하세요 임포스터 대표 어깨깡패 억깡입니다 오늘은 클럽원 민관이랑 루피랑 클럽리그 보여드릴게요 화이팅! 타라 중앙 스튜 왼쪽 데레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라인 밀리지 않고 때려줍니다 불 압박하면서 공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라 좋습니다 스튜 좋고 스튜 나이스 벽을 활용해서 버텨주면서 상대 근거를 최대한 때려줍니다 무리하게 공격하지 말고 피관리하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데레일 궁 좋습니다 라인 밀렸으니까 전부 들어가줍니다 타라 나이스 스튜 굿 데레일 끝까지 주셔서 피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콜트 짜증폭 팔중 콜트 바로 컷 스튜 혼자 근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이팅 스튜 데레일 벽대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데레일 궁샷을 상대 근거로 슝 콜트로만 잡아주고 있는 데레일 타라 가제 굿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우 나이스 임포스터 승리 오우 다들 멋진 경기였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음 다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음 타라 중앙 스튜 왼쪽 데레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각자 위치에서 라인 밀리지 않고 때려줍니다 상대 무시하고 데레일 타라 상대 근거로 돌진할게요 아 상대 근거 최대한 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 좋아요 스튜가 우리 근거 잘 지켜줘서 너무 하기 편합니다 오우 타라 궁샷 나이스 데레일도 같이 처리 완료 스튜 궁극기로 잘 피하네요 오우 나이스 임포스터 또또 승리 오우 좋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